내가 알려주면 몇 개만 딱 손 맞으면 갈들게 유재석 되거든요. 개인 활동 자체가 처음이어서 딱 들어왔을 때 약간 걱정 반, 기대반 저는... 아... 말라진다. 많이 배웠잖아요, 예능을. 오늘부터 너는 아마 예능이 됐을 거예요. 많이 배웠던 말이에요. 야, 이 친구? 어떤 게임이 다 됐어. 문 열면 쫙 늘어나잖아. 그러니까 문이랑 안전벨트가 붙어있어. 오우, 아멘. 와, 저거. 와, 이렇게 됐구나. 오늘 뭐 하러 왔어요? 희망 많이 형들 만나봤습니다. 오우, 아멘. 오우, 아멘. 오우, 아멘. 오우, 아멘. 진짜 어떤 거 같았나? 완전 혹시 누린 건가요? 이날 노래에 노래 와주시나요? 아, 너무 빨리 눈치셨나요? 예. 너무 빨리 눈치챘죠? 완전 코어 무대 같아요. 완전 촬영이잖아. 화장도와 디테일이 왔어. 딱 제 생각에는 5까지 한 거예요. 스튜디오가. 딱 가정도. 이승전 엔시티 형 꼭. 엔시티 형. 엔시티 형. 어? 기광이 형 마이 하트가. 오 마이. 먹고 싶다. 너버리네. 진짜. 화이팅. 엔시티 형. 엔시티 형. 엔시티 형. 은혁이. 은혁 형. 진짜 글씨가 있었죠? 솔직히. 그 뭐예요? 파크. 지성 파크. 멤버가 엄청 많다 보니까 하나 먹고 하나 먹으면 이제 놔두면 엄청 많으니까 누굴 건지 모르잖아요. 이렇게 막 말하고 멘트하고 리액션 하잖아요. 진짜 이따가 스튜디오에서 형들이랑. 그냥 괜찮으시면. 괜찮으시면. 만약에 별로 안 좋았다면. 나 이거 안 하고 싶어. 나아주세요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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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깜짝이야. 오, 뭐야. 오, 뭐야. 오, 뭐야. 아. 안 했던 척. 다 연기야. 예능은 다 연기야. 자, 가보시죠. 약간 본 것 같기도 한데. 예, 예, 예. 나와주세요. 와우. 야, 이거 복사 붙여넣기 아니네? 야. 야, 뭐야. 컨트롤 C 컨트롤. 보여줘, 보여줘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야, 아까도 이 타이밍에. We're so young, we're so forget. 우리 둘은 둘은 같이 채 진짜를 잃재. We're screaming go, go, go. We're screaming go, go, go. 아, 나는 그들을. 아, 약간 더운 것 같은데. 약간 두 번 쳤다. 아, 두 번 쳤다. 누가 두 번 쳤다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혼자 리허설을 훔쳐 봐줘. 아, 혼자 연습했구나, 뒤에서. 네, 네. 그치, 그치. 그럴 수 있어. 팬들도 그렇고, 많은 시청자분들께서. 지성, 어때요? 방송 나간 거 봤어? 네. 챙겨봤구나. 어떻게 봤어? TV로. 아, TV로. 아, TV로. 아, TV로. 아, TV로. 뭘 날 봐. 왕취도 눈치 본 것 같은데? 야, 날 왜 봐. 아, 지금 눈치 봤어? 내가 봤을 때. 야, 진짜 웃긴 애들이네, 진짜. 뭐 누군가에게 뭔가 피드백이 올 거라는 기대도 안 했고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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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